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체제전쟁의 백미, 절정, 최고는 결국 선거사기지 않습니까? 결국은 체제전쟁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가장 여러분들 파워풀한 도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도자를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기 때문에 가장 약한 고리입니다. 그러니까 체제전쟁의 최고의 무기는 다른 게 아니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지도자를 뽑는 그것이 가장 연약한 약한 고리입니다. 그것을 그 동네 사람들이 정확하게 간파한 거죠. 옛날처럼 군부 쿠데타를 통할 필요가 없고 가장 평화적으로 그리고 국민들을 기반하면서 체제를 넘어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아니까 선거를 그냥 조작하면 되는 겁니다. 선거를. 그러면 모든 합법성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선거를 선거마다 선거를 뭐죠? 국민들이 던진 표를 합산해가 발표하는 것이 아니고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들어낸 겁니다.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에다가 당일 득표수를 구해 가지고 총 득표수를 만든 겁니다. 총 득표수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그냥 숫자를 만든 겁니다. 3구 대통령 선거의 종로구 사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사례 여러분들 선거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가져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이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23%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훔쳐갔습니다. 심상증도 다 마이너스입니다. 이걸 그냥 가져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꿀꺼덕 하고 먹어버린 겁니다. 이재명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은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플러스 10%에서 23%가 나옵니다. 정상적인 선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운데 0값을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 안에 중첩돼 가지고 붉은색과 푸른색이 분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만 딱 보면 거의 완벽한 사전투표 조작을 했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야 전문가가 얼마나 표를 빼앗았는가 이것이 바로 3구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별 거소선상 득표수 국외투표자 득표수 관외사전투표 득표수 그다음에 사직동부터 시작해 가지고 관내사전 당일 관내사전 후보별 득표수가 아주 이번에 선거가 많이 나왔네요.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 데이터에 아무런 일정한 관계가 찾아지지 않으면 그것은 어떤 조작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선거 데이터 상에 일정한 규칙이 발견되게 되면 그것은 사전투표에 손을 댄 겁니다. 돌려보니까 딱 관계가 발견된 거 아닙니까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윤석열과 심상정에게 여러분들 얼마를 훔쳤습니까 각각 30% 훔쳤는데요 윤석열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30%를 이재명이 먹고 심상정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30%를 이재명이 먹고 나머지 군소정당에는 일체 여러분들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컴퓨터가 딱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여러분 나옵니다. 30%씩 가져간 겁니다. 그 표수가 7568표입니다. 그러니까 7568표를 윤석열과 심상정에게 빼앗고 그 다음에 이재명에게 7568표를 더한 겁니다. 그러면 7568표 곱하기 2가 총 이동한 표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딱 분석을 해보니까 컴퓨터가 딱 답을 가르쳐줍니다. 사전투표 참가자수의 27%를 3구 대통령선거에서 종로구에서 표를 이동시켰습니다. 이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윤석열과 심상정 외에 모든 군소정당으로부터 사전투표 참가자수의 13.49%를 빼앗습니다. 마이너스 13.49% 그리고 그것을 바로 이재명께 대줍니다. 플러스 13.49% 13.49%를 빼고 13.49%를 대줬기 때문에 여러분 총 27%의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조작을 심하게 했는지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여러분들 발표된 자료입니다. 이재명 사전투표 득표율 53% 당일투표 득표율 39% 차익값 13.5% 당일투표의 39%를 얻은 사람이 사전투표에서는 13.5%가 많은 53%를 얻은 겁니다. 이렇게 전산을 조작을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이런 표를 쑤셔 넣어준 겁니다. 전산적으로. 정상적인 선거라 하게 되면 이재명 여러분들 당일투표율 39% 얻었으면 사전투표 득표율도 39%나 39%에서 조금 차이가 나겠죠. 이렇게 53%를 끌어올려가지고 13.5%를 더해준 것은 표를 그냥 전산적으로 전산 프로그램에서 표를 더해준 겁니다. 하늘에서 표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것을 윤석열과 심상정하게 빼앗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윤석열은 당일투표 득표율이 56%인데 사전투표율이 44%라면 12.4% 여러분들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을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뭡니까 그것은 그야말로 탄핵 대상이 돼야 되는 거죠. 대통령의 책무를 포기한 자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냐 이야기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온 겁니다. 이거는 대통령이 눈을 감아서 절대 안 되는 사안입니다. 뭐 넓은 아량으로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중앙선거 관련의 자료입니다. 중앙선거 관련의 자료 중앙선거 관련의 자료를 가져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표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재명 총 선관위 발표된 자료는 종로구에서 4만 여러분 몇 표입니까 4만 6109표를 받았다 이렇게 선관위가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진짜를 구별했으니까 얼마를 받았습니까 3만 8541표밖에 안 받은 겁니다. 표를 쑤셔 넣어줬다는 이야기. 윤석열 선관이 발표된 자료에 따르게 되면 얼마입니까 4만 9155표를 3구 대통령 선거 종로구에서 얻었다. 그런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얼마입니까 5만 6258표를 얻은 거 아닙니까 여기 선관이 발표된 자료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 당일 득표율 39% 사전 득표율 52% 13%를 이러면 늘 쑤셔 넣어준 겁니다. 1번 2번 3번을만 보더라도 선관위가 전산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표를 만든 것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 당일 득표율이 55%입니다. 어떻게 사전 득표율이 43%가 나옵니까 진짜를 구해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사전 득표율을 구해보니까 이재명 당일 득표율 39% 진짜 사전 득표율 38% 0.7% 차이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진짜는 차이가 안 나는 겁니다. 진짜 사전 득표율은 윤석열 보시기 바람면 당일 득표율이 55%입니다. 사전 득표율 얼마 씁니까 56%입니다. 격차가 얼마 나왔습니까 마이너스 0.4%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종로 구민은 4박 5일 사이를 두고 사전 투표에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입부가지고 압승을 시켜주고 당일 투표는 윤석열이 입부가 여러분들 압승을 시켜주고 그런 짓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허헌한 대낮에 이런 짓을 하고도 4.15 선거 데이터에 문제없다. 조재현 천대역 이동헌 대법관이란 자들이 그렇게 판결을 내리니 나라가 망한 거죠. 대법관들이 나라가 망하게 한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다른 선거에서 이렇게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 차이가 많이 났다. 그 이유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4.15 총선도 조작했고 보궐선거도 조작했고 대선도 조작했고 지금 보다시피 지방선거도 조작했다는 것을 이동헌과 조재현과 천대역이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중에 3명은 2명은 서울법대를 나왔습니다. 그들이 호의호식하고 정간예후받아 수십억씩 먹고 잘 먹고 잘 살면 그건 대한민국이 망한 겁니다. 보시죠.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그들이 처벌을 받으면 대한민국이 정상국가가 되겠죠. 여러분 조작하면 얼마나 표시가 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는 중앙선거관련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딱 나오지 않습니까 27% 조작했다. 사전투표 선거인수에 위에 있는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율이 다 조작이 된 겁니다.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이름 조작된 것을 다 수정한 겁니다. 훔쳐간 것을 훔쳐간 것을 수정하니까 39%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재명 사전투표 득표율 윤석열 사전투표 득표율이 얼마나 올라갑니까 57% 올라가지 않습니까 심상정 사전투표 득표율이 3%에서 얼마로 올라갑니까 4% 올라가지 않습니까 나머지 후보는 손을 안 댔으니까 그래서 0이 나오지 않습니까 손을 안 댄 겁니다. 조작한 것을 원상복귀해 주니까 정상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차익값이 0.5% 0.7% 0.3% 다 오차범위 내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표를 훔쳐간 겁니다 국힘당의 윤석열 후보의 표를 이만큼 꿀끄덕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의 표를 이만큼 꿀끄덕 이렇게 먹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기계적 아름다움이 나오지 않습니까 좌우가 탁 대칭이죠 가져가니까 가져갔으면 먹고 가져갔으면 먹고 가져갔으면 먹고 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다 된 거죠 참 기가 차죠 기가 찬 일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오늘 오래간만에 3구 대통령 선거 올해 실시됐던 종로구에서 표가 얼마만큼 훔쳐졌는가를 일목요연하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고 이 모든 그런 분석 작업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을 해가지고 만들인 자료를 저한테 보내준 그런 제야 전문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의 선거 사기의 실체적 진실이 세상에 낱낱이 알려지게 됐다 이런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조속한 시간 내에 대법관들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이 소위 대역죄지 않습니까 뇌란죄지 않습니까 국가를 내부로부터 침략을 한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많은 그런 어려움을 딛고 오늘까지 온 대한민국이 다시 정상국가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고 또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자기 자리에서 이런 사실과 진실을 늘리 확산시켜서 많은 국민들이 깨우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자유와 생명과 재산과 후손들의 안녕과 인간다운 삶을 적들에 의해서 탈취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수님께서 국민의 참정권이 이렇게 박탈됐는데도 모르신 분들이 많고 무관심한들이 많으니 국민의 지적상태가 저러니 독재자들이 저렇게 설쳐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김영일님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김큐님은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두리뭉실 5년만 버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에는 여러분 사업가들이 이만하면 됐다 그냥 수성 지키기나 하자 그러면 사업이 쪼그라듭니다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그만 됐다 이제 지키기만 하자 그러면 그때 사업이 쪼그라듭니다 사람이든 사람이 모여서 만든 공동체든 간에 에너지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은 없습니다 머물러 있기로 결정하거나 마음을 먹는 순간 그것은 쪼그라드는 거죠 급속히 쪼그라드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방송 이만 마치고 또 내일 새로운 그런 주제를 갖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란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